망했어 망했어 엠봉이다 벌써 안녕해 쿨럭 나는 너의 럭키럭키 쿨럭 나는 너의 럭키럭키 쿨럭 나는 너의 럭키럭키 쿨럭 나는 너의 럭키럭키 어르고 달래기 어르고 달래기 시작하고 있어 뽀뽀해줘 시작이 좋아 자 애교 3종 세트 볼게요 잘했어 잘했어 되게 아우 아빠도 부셔 아빠도 부셔 동생이 엄청 놀려요 이런거 보면 동생이 중학교 2학년인데 이런거 보면 동생이 엄청 놀려요 이제 중남 아니에요? 이제 중이요 되게 깔깔질텐데 놀림거리에요 제 미상이 다 떨어졌어요 무서운 언니였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요 내가 이런거 하니까 용돈 줄 수 있는거라고 긍금 받고싶으면 가만히 쓸거야 네 놀리지 말라고 나 여행갈거야 말리지마 그 다음에 독자식지는 독자식지는 니 마음속이다 하하하하 그러세요 사투리를 한번 가 네 여행갈기다 말리지마라 도착지는 니 마음속이다 오 좋아 맘에 썩 들어 아우 진짜 할 수 있어 아니야 할 수 있다 내 여행 갈 기다 말리지 마라 도착지는 네 마음속이다 아휴 정말 인생 최대의 난관이다 한 여자네